네 정치구구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청와대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특별전이라고 하는 역대 남북정상회담의 기록물을 전시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한 영상 또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나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죠. 편문점에서 역사적으로 두 정상이 만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그다음에 고동소리가 심장의 고동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걸 보시고 많은 감동을 느끼셨던 우리 국민들에게 같이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이 작품이 전시됐던 장소가 판문점이라는 특수, 평화의 집이라는 특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좀 그 당시에 그 모습들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던 차에 이런 자리를 마련된다고 해서 저도 기쁘게 보내게 됐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인가요? 도보다리 모형 그리고 판문점 평화의 집에 걸렸던 그림을 그린 김중권 작가의 그림.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 근처에다가 전시를 하면서 시민들도 그 당시의 감격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게 청와대의 기획 의도 같은데 3차 남북정상회담에 분위기를 좀 띄우겠다. 이런 의도도 담겨 있겠죠? 그렇겠죠. 4.27 판문점 선언 때는 뭐 그전에 올림픽이 있었고 말이죠 이랬는데 지금 3차 남북정상회담도 그렇고 북미 간의 이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남북관계도 그렇고 비핵화의 협상의 동력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뭔가 주목도가 4.27 판문점 선언 때 그때의 남북정상회담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 남북정상회담도 그렇고 한반도 비핵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관심도 좀 환기시키고 또 이번에 9구절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에도 김정인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 장면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아마 우리도 그런 시도를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당시 지금 현장을 안내하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모형 세트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도보다리 세트, 판문점 선언의 복사본, 공동기념식수 때 사용된 백두산흙과 대동광물 운반통, 만찬 메뉴였던 옥류관 냉면이 담겼던 그릇.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면 마치 정상회담 현장에 가 있는 듯한 느낌도 받으실 것도 같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민과 함께. 예를 들어서 통일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고 우리가 굉장히 어떤 경우는 관심을 갖지만 직접 참여한다는 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런 형식을 통해서 같이 국민들이 함께 통일을 염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함께 염원한다면 이게 큰 저는 수학이라고 보고요. 어느 정부든 간에 결국은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치가 국민에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저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획하고 또 나가서 동참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감의 정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정치가 좀 상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공감과 더불어서 국민 정치의 장을 연다는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박문신 SBS 논설위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청와대가 여야 주요 정당 대표들 국회의장단 함께 평양에 갑시다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 어제 발표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정당 5개 정당의 대표들 평소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내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만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당리 당략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그 부분을 따로 모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이미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 제안을 해두고 계십니다. 이해찬 대표님이나 정동영 대표님 또 이정미 대표님께서 남북화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오신 점이야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정치를 해오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협력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또 한국당의 김병준 위원장님께서도 취임하신 이후에도 인터뷰에서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남북 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국회의장단 그리고 오당 대표님께서 대승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이야기 들어봐도 말이죠. 거부할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함께 갈 정당은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해찬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손학규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따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직접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왜냐하면 미국 같았으면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각 당당 대표를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실은 이번에 특사단 얘기도 같이 얘기를 했었으면 이건 정말 최고의 이유를 대통령이 직접 여당, 오당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여당 대표들이 거부한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국민에 대한 절대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득과 배려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치가 복원을 시키고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윤활유와도 같은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정치권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통일, 한반도, 평화체제 얼마나 중요한 시대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시대 정치에 입각한 정치를 한다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또 반목을 하니까 너무 좀 아쉽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좀 표출하고 싶습니다. 야당이 거부할 게 뻔한데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하는 건 또 정치적 부담이 그만큼 크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하는 것이 실은 아,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대통령이 취임하시기 전에 자유한국당을 방문해서 뭐라고 했냐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 제공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황이고요. 딴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활용정점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삼촌평양의 남부 정선에다가 같이 갔다고 한다면 비핵화 문제가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 좀 파격적이면서도 이것이 바로 저는 안보협치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좀 보여줬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걸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방북 동행을 수용을 하면서도 청와대가 사전 조율 부족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전 조율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덜컥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을까? 청와대의 의도는 뭘까? 저는 청와대가 왜 이런 방식으로 이래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국회가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북 특사단이 방북을 해서 결정이 됐어요. 이제 남북 정선회담 일정 자체가 대단히 촉박했죠.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도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여야 5당 대표에게.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 건 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꼭 전화를 걸거나 제안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일단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초청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1대1로 뭔가 접촉하는 측면이 있었어야 한다고 봐요. 일이라는 게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 여당 대표, 여당이 물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들로서는 손학규 대표 말다나 들러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론 동행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야당 대표들로서는 특히 보수 야당 대표들로서는 이게 동행이 아니라 수행이다라는 느낌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볼 때 이번 청와대가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분명히 알 텐데, 저도 아는데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남습니다.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야당들을 좀 압박한다. 정치권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도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 거둬달라.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다른 정당들, 야당들은 과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까.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대정신과 시대과제 앞에서 누가 이러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된 것 같아요. 청와대로서는 신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갈래해서 국민의 70대지 80%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한 거를 야당이 거절한다는 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디테일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조율을 포함해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됐었다고 한다면 저는 야당은요. 저는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거부한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거부한다고 한다면 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그건 뭐 오히려 그건 국민에 대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의 기본적 상식조차도 없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솔직히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한 번 이 기회에 우리 청와대가 한 번 좀 깊이 한 번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 교수님, 보태우실 말씀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야당이 말이죠. 야당도 좀 약간 차별이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 하더라도 저는 동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아마 청와대가 그러한 점을 의식해서 시간도 촉박했고 그래서 아마 했다고 보지 저는 야당을 압박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청와대가 야당을 압박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은 정말로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그게 오늘도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에서 배워나온 것 같은데 단지 어쨌든 김 교수님이 디테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앞으로 향후라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타선지적으로 삼아가지고 내용도 좋고 뜻도 좋고 선의가 있습니다만 뭔가 야당이 결과적으로 거부했지 않습니까? 일정 야당들도 가고 야당 가지 않고 또 다른 야당 이건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뭔가 국립적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야당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이런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가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칫 이 문제가 정기국회의 여야 간의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민족사적 대의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번에 정말 중요하고 비핵화 진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회담인데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에서 확실한 성과 국민들에게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만들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야당들과 또 평양 방문 결과를 놓고서 대표회담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많은 분들이 보시길 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해드릴게요. 며칠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이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장면은 생중계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포용국가 비전을 밝히는 전략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계속 악수를 하면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에 이동을 하는데 이런 길이 없습니다. 줄이 가로막고 있고 책상과 책상은 딱 붙어있고 김정천 항상 옆에서 보는 의전비서관 멋쩍은 미소를 지고 있고 임정도 비서실장도 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허두를 뛰어넘 듯 저 줄을 넘어서 자리로 이동을 하고 있고 웃음을 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제가 사실 며칠 지났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고 SNS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대조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함 의전을 중시하지 않고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소탈함 동시에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좋으니까 좀 꼼꼼하지 못하게 일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 두 분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전자입니다. 따뜻함과 소탈함을 보여준 건데 저게 거꾸로예요. 만약에 이런 표현하면 모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았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을까요? 아마도 그 대답은 안 나오시길 바랬는데 아마도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의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그 분위기가 어떻게 그런데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 넘어갔다는 거는 평소에 어떠한 생활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런 소탈함이라든지 물론 의전상의 문제가 없다고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 아주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하고 소탈한 것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거기에 좀 비중을 좀 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렇게 다 좋게 좋게 넘어간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면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가 방송사의 메인 뉴스나 이런 시간에는 사실 이런 뉴스를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 갖고 있느냐 이런 뉴스를 전하다 보면 저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소식은 전하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사실 뭐 저런 경우에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저렇게 행동했겠죠. 저 상태에서 화를 내거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전을 하냐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과거에 군사권위주의 정권 때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저런 상황 속에서 물론 넘어가긴 넘어가야죠. 화를 낼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굉장히 웃으면서 표정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웃음을 가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볼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소탈한 게 보기 좋은데 저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저런 식으로 동선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가 의전 미서관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소탈함과 별개로 상당히 여러 부분 각성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석 비서실장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가 유탄을 좀 막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서실장이 지금 웃음이 나오느냐. 그런데 그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몰이를 이렇게 건넷게. 그 사진 정말 인상적인 사진이죠. 저는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웠는가. 그걸 만약에 권위와 협기식을 가지고 하면 나오지 않겠지만 평소에 그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 모습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자연스럽지 않을까. 다만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의전과 관련돼서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거는 청와대의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또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 그 평가는 미국인들이 아마 또 미국 역사가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요. 가령 어디 이동을 해야 되는데 늦었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미국 국민들 워싱턴 DC에 있던 분들은 한두 번쯤은 보거든요. 백악관이 가깝기 때문에. 또 영상에도 자주 잡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금 저 장면은 기존에 우리나라 대통령에서는 볼 수 없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워낙 또 서민적인 이미지가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탈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청와대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경호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라이방 끼고. 라이방이라고 합니까? 선글라스라고 합니까? 그거 딱 끼고. 라이방은 아주 오래전. 오래전 얘기죠. 라이방이라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쓴 건데 일단 체격이 권장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는 짧게 딱 깎고 넥타이 딱 메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무술 유단자. 그럼요. 그리고 당연히 유도나 태권도나 유단자를 해야 되고 합치면 적어도 한 20단을 보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경호원으로 들어간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용인대학교에 있는데 용인대 경호학과도 그런 걸 제가 많이 보고 그러네요. 용인대학교가 또 유명하죠. 경호학과 교수들하고 제가 많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경호학과 나와서 용인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호학과 많이 있어요. 대학에. 경호학과를 나와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게 다른 경호의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요즘 경호의 개념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경호 전문건 아닙니다만 과거의 경호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74년도였나요? 문세관과 박정희 대통령을 쏠라고 했던데 유경수 여사가 결국은 유창이 맞았는데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박정규 당시 경호 실장이 몸을 던져서 막는 거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경호원이라는 건. 사실은 많이 그 상황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경호원 말씀드리는 게 청와대에서 최근 경호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과거와 다른 기준을 내놓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넘쳐서 못 전해드렸는데 청와대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꼭 전해드리고 싶다. 대통령 경호원 지금 도전하십시오. 달라진 7급 대통령 경호원 채용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신장과 시력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채용 공고 내면서 키와 시력 제한을 모두 없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영은 대통령 경호 초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드론과 로봇이 테러 수단이 되고 해킹으로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대입니다. 몸으로 하는 투지 경호만으로는 5G 테러 위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호원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창조적인 사고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보다 대통령이 얘기한 말 중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만약에 과거 기준으로 한다면 과연 기회가 평등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에도 보면 용모단정하고 우리 과거에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정 그렇게 해서 경호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있는 사람은 모쪼록 뽑고 다른 경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첨단이 필요한 부분 속에서는 또 뽑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딱 처음부터 규제를 해버리면 정말 기회가 평등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라도 처음에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본인의 말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저거는 좀 이 경호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저런 것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과거 청와대 경호원들의 경호 시범 영상 같은 게 있었는데요. 2010년 거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 때 아마 영상인 것 같던데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흔히 청와대 경호원 하면 바로 저런 모습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술에 능하고 체격 권장하고 그리고 총도 잘 쏘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아마 청와대 경호원들의 체력 시범 보이는 그런 영상인데 저런 부분들이 아마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청와대 경호원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번에 청와대 경호원 채용 공고를 보면 청와대 경호의 기준, 개념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또 걱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호원은 좀 검정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같이 뽑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인적 경우에는 체격이 필요하죠. 유단자도 필요하고 단지 이제 경호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 상황 시절도 해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융합보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과거에 이게 몸으로 막는 이른바 보디가드적인 그런 경호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고 여전히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뽑을 필요는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사실은 대통령이 말이죠. 시민들과 저렇게 수시로 경호원들 근적 경호 없이 물론 바로 뒤에 영상이 안 보이는 곳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경호의 개념 자체가 사실 바뀌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권위적이고 서민적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한 1년 4개월 동안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한번 뽑아봐라 하면 포용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탈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의 개념인데 변한 관한 경호는 과거같이 아주 엄숙하고 그리고 권위적인 걸 한다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움이 묻어날 수 있는 경우 이것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 기준도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 왼쪽 상단에 작은 키의 안경도 오케이 청와대 대통령을 지키고 보호하는 경호원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대통령도 상당히 달라진 모습 보였고 대통령이 달라지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본 개념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변의 그 어떤 위협 경호 아무리 잘하다가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한순간에도 대통령의 안의를 반드시 지키는 청와대 경호 그런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 한순간verse 약간 کو понимodel이라고 생각하니 양상 1994v 예리 남은 여행 damn 옛 그 Sticker 제이버 정웅 fortunate ưng